3회의 장면 2회의 장면 2회의 장면 세개가 주목하고 있는 멋있는 댄서죠 얘는 진짜 춤을 추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락킨댄서 브라더 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킹팀 오피셜 펑크에 소속되어 있는 락킹댄서 브라더 민영이라고 하구요. 저는 딱히 영역을 정해두지 않고 다른 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 여러 장르 그런 걸 정해두지 않고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댄스입니다. 저에게 춤이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의 삶의 일부 같은 건 것 같아요. 저에게 춤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라고 하면은 최근에 락시티 월드바이너리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처음 눈으로 본 큰 대회인데 거기에 이제 계속 꾸준히 참가하다가 작년에 이제 서울대표로 참가했는데 근데 이제 서울대표에서는 2위로 아쉽게 대표로 못 갔는데 제가 운이 좋게 또 거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거기에 가서 직접 참가해서 월드바이널에서 운이 좋게 이번에 우승을 하게 돼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놀부 선생님. 놀부 선생님은 이제 제 스승님이자 지금 제 파트너인데 원래는 이제 저에게 락킹이라는 춤을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저를 꾸준히 되게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대해주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분인데 이제 최근에 본 사람은 이제 저랑 같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뭔가 파트너로서의 그런 쉬도 생기고 그래서 놀부 선생님이 가장 저에게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춤을 추게 됐으니까 이제 뭔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지원해 주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뭔가 더 멋있고 그리고 더 크고 넓게 활동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SAC 스트릿 댄스 전공 화이팅!